제가 방금 했죠? 손으로 만져도 되고요. 바로 그냥 자유자재로 손을 쓰셔도 돼요. 저도 주부라서 설거지도 참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잘 벗겨지지 않는 게 젤레 1. 긁히거나 어디 하나 광택이 죽지 않죠. 옆쪽에 제가 한 걸 쫙 한번 보실래요? 예뻐요. 시스루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네일 플래시 한 거 위에다 올려도 예쁘지만 그냥 민손톱에 베이스만 바르고 올려도 정말 예쁩니다. 하시는 방법 너무 재밌고 쉽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화하는 거랑 비슷해요. 보시면 스탬프에 콕 찍어서 손톱에 옮겨 찍고 그리고 위에 탑재 바르고 구우면 끝.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데 결과치는요. 전문가가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 다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완성되다 보니까 저희 홈앤쇼핑 젤레 1 중에서 1등하고 있는 젤레 1이 바로 코나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방식도 아니니까 많은 분들 좋아하세요. 게다가 너무 예쁘게 했는데 금방 떨어지면 우리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태비홈쇼핑의 젤레 1이 많습니다만 최대 수준 4주 동안 색상이 지속됩니다라는 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휴가 가시기 전에 하시고 아주 재밌게 즐기시면서 유럽 여행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거기에 이렇게 지속이 오랫다 보면 뭔가 이건 손상이 많이 될 거야 하셨던 분들도 손상 걱정까지 저희가 최소화 시켜드릴 거예요. 전 성분이 또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리무버로 저희가 뗄 수 있는 것까지 드리잖아요. 4주간 지속이 되고 떼실 때는 올려두시면 리무버 올려두시면 소소소소 잘 떨어지면서 정말 약간 부담이 없이 자극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오늘 최다 최다 구성 정품 최다 최강의 구성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컬러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맞습니다. 손발 이렇게 예쁘게 해보세요. 컬러가 예술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받아보시면 컬러의 조합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얌전한 컬러만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래쪽에 핑크, 민트,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얌전한 컬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에 진짜 유행 많이 하는 컬러. 라일락 레드 오렌지 컬러 진짜 예뻐요. 레드 오렌지 이거 발에 한번 해보세요. 하얘 보이면서 예쁘고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블루. 그리고 쨍한 지금에 어울리는 스칼렛 레드에서부터 딥 마르셀라 와인 컬러도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격이 15,000원인데 젤을 지금 젤 컬러를 8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기기가 가요. 기기가 가는데요. 이 기기가 이렇게 접혀요. 안경집처럼.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이거 들고 가시면서 여자친구들끼리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최신 LED 램프 기기 7만 원 들어옵니다. 베이스 젤, 탑 젤 따로 구매하지 마세요. 클렌저, 림버 다 드릴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방송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는 특허받은 매직아트 패키지. 지금 보신 스탬프에서부터 프레이트가 최다예요. 두 개고요. 폴리쉬가 지금 몇 개입니까? 레드, 아 지금 블루, 핑크까지 해서 폴리쉬를 무려 3,200개 쓰실 수 있는 용량 최다 4종들이고요. 액세서리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스탬프에서 있는 이요. antic! 스탬프에서만 보고 몇 개입니까? 그 다음 주에 ada,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돌의 순번호는 마시고, 로 caso 합니다.